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처리자입니다. 이제 또 오전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치면 점심 드셔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배당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투자는 뭐 딴 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많이 모으는 게 장땡이다. 장땡이다. 꾸준하게 많이 모으세요. 모으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런 결과를 안이다 줄 거예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또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상승 사이클을 탔을 때가 가장 좀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재미가 없죠. 약간 하락 사이클 탈 때가 가장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할 때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한번 하락기도 올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횡보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주가가 잘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계좌는 뭔가 좀 녹는 것 같고 계속 비실비실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투자하기가 싫어지죠. 좀 짜증나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속상해 하지 마시고 또 상승이 있으면 또 하락이 있으면 상승도 있고 계속 교차를 합니다. 계속 반복을 해요. 반복. 반복을 하면서 거의 뭐 파동처럼 흘러간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 할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3,237억 정도 배당을 받았어요. 이재용 회장은 월급을 안 받지 않습니까.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없고 뭐 배당만 받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3,237억 배당 받았고 지난해에 이어서 개인 배당액 1위를 수송을 했다고 합니다.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이 세 모녀가 막대한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계열사 지분을 일부 처분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액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한편 국내 주요 기업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주주하는 그 정책 강화를 이해해가지고 배당 규모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이 좀 약한 것 같아. 좀 짜! 짭니다. 배당 금액 좀 많이 주면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꾸 보면은 경영진들의 마인드 상태가 조금 그래요. 삐딱해요. 주주들한테 고생했으니까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노력 아닙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질 않아요. 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법으로 이렇게 딱 무엇을 박아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지 말을 듣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경영진들, 대주주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12일 날 기업 분석 연구소에서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에 지난 8일까지 현금하고 현물 배당을 발표한 76개 기업의 배당액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 총액이 28조 4,486억이네요. 28조 4,486억이고 전년 대비 9.3%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한 2조 4,300억 정도 늘어났다는 거죠. 그 최근에 공시한 결산 배당 외에 분기, 중간 배당을 모두 포함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76개 기업 중에 45곳은 전년보다 배당액이 증가를 했고 12곳은 동일하고 19곳은 전년 대비 그런 감소한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지켜됐다고 하네요.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 배당 총액 3,237억 원으로 개인별 배당 1위를 지켰고 2위가 누군가 봤더니 조정호,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이죠. 전년 대비 2,205억이 증가한 2,307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어이, 뭐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러면은 2,200억이 증가를 했다. 기존에는 한 100억밖에 안 받았었나 봐요. 3위는 535억 원이 늘어난 정몽구 현대책으로 명예회장. 대단하네요. 4위는 436억 증가한 정의선, 현대책으로 회장. 총 1,549억입니다. 이렇게 배당만 해도 막 천억 대 이상 받는 사람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홍라이 전 관장 등 삼성과 이 세 모녀의 배당액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줄어들었다. 그 점입니다. 그 막대한 상속세 발현을 위해서 계열사 지분을 일부 처분을 했죠. 그에 따른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부진 사장이 5등이네요. 203억 줄어들어서 1,330억. 홍라이 전 관장은 6위인데 484억이 줄어들어서 1,245억. 이서현 이사장 441억 줄어들어서 733억 원의 배당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부럽죠 여러분. 1억도 부러운데 막 100억, 1000억, 2000억씩 이렇게 받는다는 거 보니까 진짜 부럽네요. 배당액 순위로 보니까 삼성전자가 부동의 1등이네요. 1위를 수상했고 지난해 반도체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주주하는 차원에서 전년도와 동일한 9조 8,094억을 배당 의계를 해가지고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현대차가 2조 9,986억 원 기아가 2조 2,187억 원 KB금형 1조 1,662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1조 원 이상을 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조사된 겁니다. 지난해 실적에 대한 배당금 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1조 원 이상을 늘린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현대차는 지난해 역대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했고 결산 배당, 반기, 그리고 3분기 배당을 합산해서 이 총액이 전년보다 63.8%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1조 1,680억이나 증가를 했다. 현대차 완전 선방을 했네요. 한편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상속 분쟁 중인 김영식 여사 그리고 구현경 LG복지대단 대표하고 구현수 씨는 각각 205억 142억 35억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이렇듯 배당 무섭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배당을 위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만큼 주식수가 많으니까 배당이 많이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수가 많다. 여러분들 꾸준하게 많이 모으세요. 우선주라도 많이 모아서 배당이라도 많이 받으시면 그걸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어요. 다시 재투자해서 복리효과 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소고기 사드실 수도 있고 여러분 필요한 거에 쓸 수 있습니다. 진짜 배당금 한 1억 정도만 받아도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zahl 3 www. HERN